애들이 마사지하고 나온 거 같아, 느낌이. 마사지하고 바로 해수욕장 가서 태닝한 느낌, 해운대에서. 약간 진짜 태지 같은 느낌도 있어. 일단 저희가 보통 쫄깃쫄깃하게 드시는 이 정도로 저희가. 아우, 절 가야겠다. 절 가야겠다, 절 가야겠다. 이 정도 맛있다, 꾸덕꾸덕하니. 이 정도, 절 가야겠다. 너무 고소하고 안 좋아해. 찝으면 씹을수록 우유 맛이라 해야 되나? 그 기름에 그 고소한 그 맛? 짭조름하면서 고소하니까 약간 치즈 같기도 하고. 풍미가, 풍미가 너무 좋아. 나는 그냥 막창에 뭐 식감이 있어서 너무 좋아. 쫀득쫀득 이렇게 해서 식감이. 씹을수록 그냥 고소한 맛이 나오고 거기다 청약 거잖아 싹. 응. 거기에 쏙 집어넣으면 느끼함이 없어지죠. 오, 막창이 맛있다, 꾸덕꾸덕한 거. 그렇지. 여러분, 카침하죠? 국룰이죠? 계속 들어가지. 우와, 포크레인이야. 하나,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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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들어가겠지? 아이구. 히앗. 아니, 수영이 임플란트 하고 끼고 나서 날라요, 날라. 쉬지를 않아요. 다양한 그... 이걸 먹어요. 응. 지금 수다가, 지금 수다가 뭐. 소우야, 수업이 어떻게 된 거야 진짜. 다 쌓아요. 숟가락에 지금. 우와. 저기서 소원 빌자. 소원 빌자. 소원 빌자. 소원을 말해. 각자 소원. 소원. 사장님 잘 되시길 바랍니다. 어색.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빨리 맞이하길 해. 저는 아들도 그렇지만 본주 100회가 이상하게 해주세요. 이야. 누가 보면 볶음만 먹는 줄 알겠어. 볶음만 먹는 줄 알겠어요. 막차? 10인분. 플레이어. 와, 진짜 어마무시하게 먹는 거야. 와, 또 또. 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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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. 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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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. 너무 맛있어. 아, 이제 꽂는 거다. 꽂는다, 꽂는다. 수영도 젓가락에 꽂고 있어요 지금. 젓가락에 장갑을 끼우고요. 여기. 난 여기 있지.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. 너무 잘하시죠? 진짜 300만 원 할 수도 있겠는데요? 안 멈추면? 영화 제목 나왔네. 대창 300. 이건 다큐로 갑시다. 먹방 300. 야, 우리 영화 300은 들어봤지만 여자 세 명이 들어가서 진짜... 와, 대창 300은 진짜..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저기, 아미? 네. 자, 지금부터 규칙을 드립니다, 세 분한테. 넵. 대창 수저 사용 금지. 집게 사용 금지. 아니, 너무 퍼먹으니까 땅콩 퍼먹듯이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, 이 비싼 거를. 대창을 배우해줘요. 엄청 고급스럽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내 비싼 먹다가 속까지 먹어요. 어머, 어머, 어머. 더 맛있게 먹어, 우와. 아유, 맛있네. 아유. 역시 대창은 손으로 먹어야지. 이런 가사 있지 않아요? 츄러스. 츄러스, 츄러스. 네. 대장해. 어머니. 야, 우리 영원도 진짜 대단하다, 대단해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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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인정. 인정. 아이 들었어, 가위. 그냥 먹게 해줍시다. 야. 이거 인정해, 진짜. 마음껏 먹으라고. 에이. 마음껏 그냥 드세요, 편하게. 우리가 잡자. 네, 졌어요. 1